파이팅! 오와! 네. 파이팅! 아! 물이야! 아, 저로도 지금 찍힌다! 아, 저래가 너무 따져들기만 했다. 따라가요! 따라가! 아이고! 아하핳하핳하핳 . . 1등 1등 1등입니다. 전문가들이 끝까지. 자, 경배기구 학생들입니다. 차려, 시작! 위로 돌아, 차려, 시작! 2학년 앞에서 만났습니다 러시아 저번ını 1, 2, 3, 4, 5, 6, 6, 7, 8, 8, 8, 9, 10 3, 2, 3, 4, 5, 6, 7, 8, 9, 10 3,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7, 10 1, 2, 3, 4, 5, 8, 9, 10 1, 2, 3, 3, 5, 6, 7, 10 2, 3, 4, 5, 7, 10 3, 4, 5, 8, 10 2, 3, 4, 5, 9, 10 승리! 내일 경기 안내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페퍼 저 친구들과 훈내고 슬리스탄입니다. 맞아 오늘 영병이었다. 진 언니 영병. 어서 쓰니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모든 순간이 다 긴장되고 떨렸어가지고 지금 생각이 정리가 잘 안돼요. 그냥 다 잘해준 것 같아요. 훈냅니다. 감사합니다. 많긴 한데 그냥 막 아무거나 없이 스크립도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기억이 나기도 하고 다 살짝 기억이 남는 거기도 하고 난 공격했던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모든 순간이 인상 깊은데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순간이 인상 깊었어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위에서 응원 열심히 하는 거 봤어. 비꼬 챙겨요. 너무 잘 싸워서 이겨서 고생했어. 고생했어. 누구는? 이 좋은 게임이냐고 말할 수 없죠. 저는 둘이 2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정말 반가운 것 같고 문지윤과 세연이 있었어요. 빈지윤이 좋은 작업이었어요. 모두가 잘 했고 저도 너무 반가운 것 같고 너무 반가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는 반가운 것 같고 우리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가운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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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보내줘. 안녕.